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 1위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고 그다음에 광진을의 고민정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갑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씨가 선출이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던 아주 핵심 그런 친명계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가 한번 들어가 봤더만 명문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네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20대 21대 그리고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창피는 왜 국민의 몫해야 됩니까? 온 국민이 피와 땀을 이룩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승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박찬대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자 비서실장을 지냈고 인천광역시 연수갑의 그런 재선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연수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박찬대 후보는 이상한 투표지 같은 것이 없었을까? 그래서 차이값을 조사해봤습니다. 차이값을 조사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4.15 총선 때와 통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정성영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입니다. 국가혁명당이 마이너스 1%를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동별로 미래통합당의 정성영 후보와 얻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이 박찬대 후보와 함께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7%에서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의 차이값이 발생했다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연천연수갑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해외부재자, 그 다음에 동별로 나옵니다. 동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옥년 2동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당일투표수 옥년 2동 승학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수가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정상투표라 하게 되면 이 소위 선거 데이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제조를 했다면 정확하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공식이. 그런데 그 공식이 딱 발각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3명의 후보 가운데 두 분의 후보한테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각각 20%를 뺏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와 함께 넘기는 그런 조작 공식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를 보면 박찬대 인천광역시 연수갑 2022년도 4.15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떤 전산 프로그램인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무슨 당입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인가? 그 후보에서 25%를 뺏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꿀그덕 삼키는 그 공식을 이용해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데이터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르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정확하게 뭡니까? 범죄 행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딱 일목요연하게 제야 전문가가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수 미래통합당의 후보한테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977표 가운데 20%인 2,395표를 빼앗은 겁니다. 정의당의 주진영 후보 285표 가운데 20%인 57표를 빼앗은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2,459표입니다. 2,459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양 후보에서 빼앗는 그런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상적인 선거에 쓰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4%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쑤셔너가지고 62%를 만들어준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43%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36%가 나온 겁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착하게 어디서 포착되는가 하니까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그대로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할린에 발표한 박찬대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율 63%, 당일투표 득표율 53%,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0.3%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조작입니다. 사전투표를 쑤셔너준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36%, 당일투표 득표율 46%, 사전빼기 당일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 B, 정의당 후보 C,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264%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264%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20.5%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한 겁니다. 이것을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몇 프로인가 하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20.5%의 표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모두 여러분 7개 동에서 다 이동한 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 몇 프로다? 20.5%가 이동한 겁니다. 4.15 총선의 이름 전국 평균은 25%인데 여기는 아마 박찬대 후보가 지역구가 좀 탄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경미하게 조금 작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작게 조작했건 크게 조작했건 조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죠. 3번 밑에 이 합계가 선관이가 발표한 총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자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위에 63%, 36%, 1%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입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풀리기 한 것을 다 원위치 시킨 것이 바로 밑에 있는 55%, 43%, 1%입니다. 원위치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3%, 미래통합당 후보는 10% 차이가 나지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상으로 돌리니까 뭡니까? 2.8%, 2.7%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조작한 것을 정상으로 돌리니까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막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선거 사기에서 성력이 아닌 겁니다. 성력이 아니고 이렇게 사기짓들을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들을 다 달고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재선 의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은.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봤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연수갑의 박찬대 후보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이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서 아무런 선거 데이터 상의 규칙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건 정상선거입니다. 그거는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수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그대로 합치게 되면 자연수가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데 분석해 보니까 아무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거 있죠. 조작값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거죠. 2016년 20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선거는 어떤 조작값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컴퓨터를 아무리 돌려도 뭡니까? 조작값이 안 나옵니다. 0 0 0 0 0%가 나오는 겁니다. 0 0 0 0 0 0 0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작 안 하니까 뭐죠? 0 0 0이 나온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 그래서 값도 이런 보시게 되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비슷해가지고 2.2%, 3.6%,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오차범위 0에 3% 내머무는 거죠. 무자비하게 큰 수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박찬대 후보는 모든 곳에서 뭡니까?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 20대 인천연수고래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투표 득표율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1%, 0%, 1%. 굉장히 작죠.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를 구해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해하니까 이것도 아주 수치가 적습니다. 차이집이. 이게 정상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이나 그다음에 2020년도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된 것을 원위치시킨 진짜 사전투표수는 다 정상선거게 되면 이렇게 차이집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기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남는 거죠. 법원이 어떻게 앞으로 판단할지는 본인들 취향이겠지만 정말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이렇게 한 친구들이나 이걸 묻는 언론이나 대법관들이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침묵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거듭나실 것을 제가 정말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동갑력이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노후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쯤 손을 댈 거고 대선도 손을 댈 거고 그럼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참 여러분 멋지죠? 사기를 치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기 치면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땅땅땅 쳐가지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안심하고 뭐 아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기들 다 새끼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느냐 이야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쑤셔넣고 표를 빼앗고 이런 짓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지르냐 이야기예요. 누가 저질렀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 밝혀 안 되겠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신임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갈 수 있겠습니까? 법 이전에 그것은 인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선거를 사기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검표 10번, 20번, 30번, 50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선거를 재검표 할 필요 없고 배추님이 오니 안 오니 빠빠는 신권 다발 투표자가 나왔냐 안 나왔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 관리위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2017년 여러분들 대선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아마 주요 당의 당내 경선도 다 여러분 조작이 됐을 걸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표하지 않으니까 부분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이번 선거는 이랬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선거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측에 이게 대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벨상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노벨상을 동원하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는 대역죄입니다. 그 범죄는 내란죄입니다. 그 범죄는 선절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심을 통해서 이런 만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대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역모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역모죄가 세상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통령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5개월째 6개월째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이 건을 깔아뭉갠다고 본인이 결심하게 되면 주범 다음에 종범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깔아뭉개서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이런 좌절하고 한춤을 쉬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특수부 여름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양반이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을 깔아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앞날이 힘들 겁니다. 이 거대한 악을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과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밥솥을 깨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태어나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내서 또 이렇게 아침 방송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